안녕하세요 3월 3일 금요일 판매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오늘도 좋은 날 되시구요 아무튼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어 지금 오늘은 거의 지금 덴드로비움 어 나오고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까 오늘은 좋은 품종들이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음 4개 있습니까 그죠 좋은 품종들이 있으니까 끝까지 다 시청을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은 아마 끝에 마지막에 있을 수 없는 가격으로 저희들이 좋은 제품을 판매를 합니다 아 그렇게 되면 잘 한번 봐주세요 봐 보면 끝까지 봐주시면은 어 아마 행운이 가실겁니다 저희들이 이제 요는 이제 미리 보기 이제 전시회 같은 데 이런 데 전시에 가 있는 그런 아이들인데 어 사실 저희들이 아니었습니까 그죠 사실 어 이런 아이들은 전시에 가도 지금 저희들이 또 부양에 종자목으로 한 개 종자를 생산하기 위해서 한 개만 있는 아이들이 많이 갈 거에요 어 그리고 이번에 전시에 그 저희 그게 다른 전시하고 조금 다른 점은 전시회 부스에서 우리가 금액하고 판매 가능해 가지고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그걸 아마 붙일 수 있는 그거 그게 있을 겁니다 그거는 어 거기에서 판매를 이루어 주고 올 거에요 올 때 저희들도 짐이 홀가분하게 아니었습니까 저희들이 꽃이 좋아가지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짐이 홀가분해지기 위해서 아니었습니까 저희들이 조금만 있습니까 판매를 하고 너무 아니었습니까 꽃자락만 하고 싹 가지고 가보는게 매정한다는 그런 자 그런 자 그것도 있는데 그걸 안 듣기 위해서 아니었습니까 저희들이 조금 어 그 이따 판매를 하고 아니었습니까 올 겁니다 올 거 그 조금 저희들이 이제 그 판매부스에다가 판매 가능해 가지고 이렇게 금액하고 올라가는 것들은 어 판매가 할 겁니다 어 302번 꽃 멋지죠 그죠 와 이게 이렇게 크게 나올 줄 몰랐습니다 페탈도 마찬가지고 이게 꽃이 필 때 보면은 꽃이 봉우리가 아니었습니까 꽃이 너무 커 가지고 봉우리가 아니었습니까 다 물지는 모르고 꽃이 어 중간에 커 가는 과정에서 하는 커 가는 가정에서 이게 꽃이 어 너무 크니까 삐져 나오는 거에요 바깥으로 삐져 나와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꽃이 인자 되고 이래서 아 그래서 제가 한 게 아니었습니까 저걸 이제 아니나 다를 거 아니었습니까 302번을 제대로 작년에는 이래 가지고 추위 속에서 꽃이 피나 나니까 아니었습니까 제대로 꽃이 멈는데 저렇게 예쁜 꽃이 필 줄 몰랐었습니다 아 누대마니아 꽃 한번 봐보세요 지금 요거는 꽃이 펼치면 약 한 20cm 가능합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이게 누대마니아 저희들 지금 매번 저희들이 말씀 드리는데 어 매번 말씀 드리는데 아니었습니까 그죠 저희들이 이 올해 지금은 아니었으면 누대마니아 하고 트레안에만 이래가 거의 판을 지고 조금 있으면은 이 노빌리오가 있습니까 한 4월 달에는 노빌리오가 엄청나게 개화를 할 것 같아요 올해는 노빌리오가 있습니까 뭐 대작 잔치가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잘 기다려 봐 보세요 요것도 노빌리오 인데 어 셀룰로 피해가지고 요것도 거의 수명이 다 됐으면 이제 꽃 수명이 다 돼 갑니다 다 돼 가고 음 트리라벨로 아마 전시회장에 가면 요거 트리라벨로가 몇 개를 만나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들은 한번 봐 보세요 끝없이 꽃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어 가지고 이거 어떤 아이를 가지고 가야 될 건지 선택을 하고 아 요거 지금도 요 어딥니까 그 실러리아나 요렇게 꽃이 많이 필습니다 핀 거 있으면은 어 판매방송 폰에 있습니까 저희들은 이게 음 꽃 봉우리가 지금 행성이 되어 가지고 한 다섯 여섯 개에서 이 꽃이 굉장히 화려하게 필라이들만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게 판매폰에 있습니까 문의하시면은 그것도 가능할 겁니다 음 야 이것도 네리야 멋있죠 그죠 어 콩칼라 그죠 트리라벨로 콩칼라 아 색상맞습니다 여기 이제 대충 요렇게 이제 보여주고 요것도 이제 저희들이 아 요것도 뭐 꽃이 이제 있는데 요건 밸브가 잎이 조금 해 가지고 지금 한 일년간 제가 치료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에카델에서 와 가지고 너무 많이 고생을 해 가지고 어 그러고 요 쪽에도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아니 있습니까 꽃이 아니 있습니까 많이 피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 이게 빠르게 종자를 생산하려고 했는데 이게 꽃이 실생이 씨가 잘 안 돼요 빠르게 저희들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보고 음 지금 저희들 요즘에 분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분주를 많이 하고 있어 가지고 조금 요 시기에 분주를 하신 분들 받아 가신 분들 저분의 문구를 제가 다 써 가지고 보내서 그대로 이행 잘 하시게 혹시나 다른 유튜브를 보셔 가지고 또 따라쟁이 처럼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들면은 신화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 참 저는 안타까운 심정 이에요 어 이게 꽃을 피해 가지고 이렇게 쭉 보시는 분나 이래 가지고 그것만 해 가지고 고집해서 따라와셔야 되는데 어떻게 자꾸 아니 있습니까 이래 가지고 말에 해 놓고 되는 아니 있습니까 그런 방송만 많이 보시고 아니 있습니까 그렇게 따라 하시는지 정말 아니 있습니까 실력을 보셔 봐 주셔야 되는 그런 눈은 우리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 안목을 못 가졌다는 거예요 그죠 안목을 못 가지고 정말 아니 있습니까 그죠 이래 가지고 말 마을에 그죠 어떤 자기가 경험해 보지도 못했던 거 들어서 하는 거 아니 있습니까 그런 것만 해 놓고 가지고 아니 있습니까 이게 꽈뭇기 식으로 하는 아니 있습니까 거기에만 잘 따라 가시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게 이제 조금 단지 결정인데 정말 진시 되는 거 아니 있습니까 그걸 속을 들여다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정도를 하고 제가 판매 방송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우리 분망요는 부작분 저희들이 어제도 우리 집사람하고 계속 부작분 하고 영양제를 사용한다면 저희들이 우리가 부양에서 쓰시는 이런 검증되는 거 아니 있으면 되도록이면 이런 걸 사용해 가지고 쓰시는 게 가장 좋을 겁니다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게 영양도 아니 있습니까 쓸 때마다 이래 가지고 성장해 가는 과정마다 아니 있으면 영양이 다르기 때문에 아니 있으면 영양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하늘에서 비 떨어지는 비 성분이 다르다 아닙니까 그죠 야생에서 떨어질 때에도 비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비 성분에 맞춰가면서 이게 꽃들 재배를 해야지 비를 안 맞추고 아니 있습니까 꽃들 재배를 해야 거기에 꽃들 또 꽃도 잘 이제 행성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양에서는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행성을 해 시켜가면서 이래 가지고 꽃들 재배를 하기 때문에 밟어도 좋고 이래 가지고 이렇게 예쁜 꽃들이 피는 거에요 지금부터 판매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에 나중에 또 다시 하겠지만은 아니 있습니까 그죠 잠깐 한 개만 꽃들 더 선진하고 아니 있습니까 그죠 어 하겠습니다 이런 건 못 보셨죠 어 누대마니아 알베센스 입니다 알베센스 인데 아마 지금 국내에서는 처음 상륙 그죠 아마 요거는 일본에서도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있습니까 요것도 앞으로 예의주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이제 다시 원시로 돌아가겠습니다 어 여기에 보시면은 23년 2023년 대구 부양란 난초 전시회 판매 전시회 판매 그죠 어 요거 해 가지고 장소 이글 스크린 골프 1층 로비 그죠 대구 동구 반야울로 14길 8 입니다 어 갈람 시간 그 2000 갈람 날짜는 2023년 3월 11일 토요일에서 어 토요일에서 12일 일요일까지 양일간 그죠 갈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어 골 시간까지 폐장은 그 5시 돼서 폐장을 합니다 대구 전시회에 전시회 판매 난초는 어 대구 전시회에서 판매하는 난초는 10% 할인 그죠 원예 자제는 제외입니다 원예 자제 원예 자제 원예 자제 우리 이거는 저희들이 우리는 마진 없이 노마진으로 이제 이래 가지고 드리기 때문에 원예 자제는 아니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 할인을 안 합니다 그런데 난초는 아니 있습니까 저희들이 10% 그 대구의 인자 기념으로 아니 있으면 10%로 판매를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두번째 전시회 참석 하시는 분 화분 원예 자제에 자제 주문하시면은 우리가 미리 챙겨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스에 딱딱 담아 가지고 챙겨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전시회 전 그 전시회 전날인 23년 3월 10일 판매 방송 결방 결방 결방입니다 우리가 그날은 토요일날 전시회 너무 바빠 가지고 판매를 못하고 그 다음주에 판매 방송을 두번 하겠습니다 두번 하고 음 그리고 식자 원예 식재 그죠 이게 쭉 보시면 제가 뭐 항상 읽어 드리는데 요 한번 쭉 내려 보겠습니다 요거 요거 확인해 주셔 가지고 음 우리 판매폰으로 이제 필요하신 분 그거 해 주시고 그죠 어 요거 음 미니 우리 토분 그죠 토분도 이렇게 이제 이래 가지고 우리가 저희들이 요거 그냥 이제 많이 사셔서 아실거에요 그죠 한계 하는게 한결 같이 아실거고 오늘은 제가 다른데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를 해서 아니었습니까 빠르게 진행을 해 가니까 아니었습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음 이때까지 우리 저희들이 다양한 왼재를 판매를 했었죠 그동안에 이제 저희들이 어린 모종에서 저희들이 선별을 해 가지고 이게 혹시 이제 저는 이래 가지고 이게 다현이 왼재를 아니었습니까 이게 알바에서 출발해 알바에서 알바에서 아니었습니까 크루싱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알베센스 하고 알바가 아니었습니까 나오는 그런 개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한 20개 정도 있는데 오늘 20개 정도 있는데 그동안에 좀 튼튼하게 이거는 제가 저희들이 꽃을 확인을 하고 판매를 하려고 그랬는데 구독자님이 이제 좋아하시는 구독자님한테 선자이라 가지고 판매를 해 가지고 똑같이 부양해서 한번 길러보는 방법을 해 가지고 제가 해 가지고 유모가격은 다현아 왼재를 알바 발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딴글딴 받아보시면 지금부터 이제 폭풍 성장을 하실거에요 유모가격에 다현아 왼재를 알바 그죠 요거치 빕니다 반듯하게 이렇게 빚는데 알바를 정말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 아입니까 알바 그 그런 이제 이걸 해 구매하시면 알바를 빠르게 빠르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알바 개체로 예상되며 다현아 왼재를 모두가 알바 개체이기 때문에 알바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므로 브라질 자가실생에서도 알바가 많이 나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요거는 색이 그 어디입니까 뿌리 색깔이 누비근으로 천근이 나오기 때문에 거의 알바나 알바나 알베센스로 나올거에요 알바보다 더 비싼 알베센스가 나오는 것들면 행운이겠죠 그죠 그리고 1번은 이게 10개 가지고 나왔습니다 개당 그죠 개당 8만원입니다 요거는 한정이 몇개 한 20개 정도 돼 가지고 저희들이 이걸 확인하고 판매를 했는데 구독자님이 너무 기다리시는 것 돼 가지고 10개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10개 더 이상 없습니다 테리아네 콩컬러 서플레쉬 유모 그죠 여기에 콩컬러인데 여기에 서플레쉬가 약간 드는거 아니십니까 요거는 또 여기에 굉장히 아니십니까 그죠 테리아네 콩컬러는 색상이 요건데 서플레쉬 콩컬러는 아직까지 꽃이 피지를 않아서 서플레쉬가 드는 아이는 아직까지 꽃이 안피고 콩컬러랑 꽃이 어떤 긴가 이렇게 보여 드리는 거에요 요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요거는 서플레쉬 테리아네 콩컬러 이번 그죠 테리아네 콩컬러 테리아네 콩컬러 서플레쉬 유모 그죠 개당 가격 10개 가지고 나왔습니다 요것도 요것도 지금 신화가 자라고 막 자라고 있는데 요것도 금방 아니십니까 금방 큰 대주가 될 겁니다 2번은 개당 6만원입니다 3번 퍼시발리아네 알바 요거 집입니다 알바 요게 요렇게 이래가지고 유모 이래가지고 많이 성장해가지고 지금 보통 보면은 한 전진에서 한 화분에서 전진이 두세 개씩 안있으면 다 싹이 나고 있습니다 이게 금방 이거 아마 대주가 될 것 같아요 요것도 대주가 될 것 같아 가지고 요것도 유모 안있으면 퍼시발리아네 알바 개당 가격 안있으면 6만원입니다 알바 요거입니다 요거 집했던 개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선별 해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요 우리 노을이 선셋입니다 언제 봐도 멋있죠 요거는 아마 대구 전시회는 탈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못 가고 아쉬워서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쭉 안있습니까 이래가지고 그 덴드로병이 많이 있습니까 그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덴드로병은 보충석국 요기에 보면은 유모기가 붙여져 가지고 있습니다 쭉 내려가지고 신화 잘나고 있고요 신화 잘나고 있고 꽃이 요렇게 현재 요렇게 피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이 정말 진하고는 요거 4번이 4만원 5번도 토분에 들어가 있는데 요게 꽃이 요렇게 피어가 있습니다 4만원입니다 보충석국 6번 보충석국 요건 옛날에 청궁석국 이라는거요 그죠 요것도 향이 굉장히 진하는데 요거는 진화가 두개 꽃대가 두대 들었습니다 요거는 6번은 4만원 7번도 요게 아주 닙이 엄청나게 큰 아이예요 7번도 우리 팽판에 붙어 있는 아이예습니까 7번 보충석국 4만원입니다 8번 보충석국 그죠 그 4만원 요것도 꽃이 정말 이래 향이 옆에 서면은 무지졌습니다 요거는 지금 신화가 한 3개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잘 기르시면은 3개 정도 요거 덴드로빔은 이래 가지고 꽃이 다 지고 나서도 이래 가지고 되드러기면 아이예습니까 물을 안 주시는게 좋습니다 그래야 엄마 영양을 가지고 어느 정도 신화가 크고 나서 뿌리바를 하고 나서 물을 주시면 아이예습니까 크게 자랍니다 신화가 자을 때 계속 물을 줘 버리면 아이예습니까 그죠 거기에서 그냥 빠르게 아이예습니까 고체화가 되면서 아이예습니까 주저앉아 버리죠 그래가 속이 빠져 버리고 그리고 이제 9번 그죠 버진 꽃에 3개 붙었습니다 버진 5만원입니다 신화 밟은 많고 우리 부양토분에 깨끗하게 심어졌습니다 10번 그죠 버진 요거 집니다 요거 버진 여기에서 밟은 밟은 많습니다 요거 꽃이 지금 요렇게 이제 이렇게 가지고 가셔 가지고 물을 많이 주면은 금방 회복이 됩니다 물을 이제 꽃이 있을 때 계속 물을 주세요 11번 두진석꽃 이런 이렇게 이래 가지고 포커스같이 이렇게 느려지는 그런 꽃이에요 두진 요게 약간 이 색이 요색 보다 아니습니까 미식으로 핍니다 조금 조금 연한색으로 피는 그런 원종들입니다 원종이기 때문에 잘해 그 그 잘 한번 길러봐보세요 요것도 신화가 3개 정도 붙었습니다 신화가 3개 정도 돼 가지고 요거 11번 가격은 25,000원 요거 꽃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12번 12번도 신화는 3개 4개 정도 됩니다 요게 12번도 요게 꽃이 요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건 가지고 가 가지고 금방 안 있으면 대주가 되는 거예요 25,000원요 13번 두진석꽃 요거는 어 대공이 이래 가지고 나중에 길이가 잘 기르면 아니습니까 한 1m 50까지 켜는 그런 아이예요 그러기 때문에 요거는 가격은 요것도 두진 안 있으면 25,000원입니다 13번도 25,000원 14번 14번도 이래 가지고 약간 미식으로 피는 그런 아이예요 요것도 이래 가지고 전진이 전진이 3개 정도 붙어 가 있네요 전진의 신화가 3개 정도 나올 거예요 요것도 가격은 25,000원 두진 그죠 두진 꽃은 요런 화형으로 피는 겁니다 15번 25,000원 요것도 전진이 3개 4개 정도는 붙었습니다 붙었기 때문에 요것도 똑같은 가격입니다 25,000원 16번 시경석꽃 그죠 35,000원 야 올해 시경 안 있습니까 저희들이 진짜 잔치했습니다 잔치회가 이정도 가격을 안 있습니까 저희들이 뿌릴 수 있다는 게 그죠 앞으로 내두어 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니십니까 배가 앞에도 구유 배가 앞에도 아니십니까 그죠 구매하시는 분이 아니시면 싸게 사셔야 그죠 싸게 사셔야 저희들이 아니시면 도매를 안하는 이유가 도매하는 아니십니까 그 가격으로 아니시면 저희들은 뿌려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경석꽃 35,000원 여기 한번 봐보세요 17번 시경석꽃 35,000원 여기도 꽃이 피었습니다 시경석꽃 18번 시경석꽃 여기도 꽃이 피었습니다 그 대신에 꽃은 한 송이인데 신화가 안 있습니까 아주 멋있습니다 18번 시경석꽃 19번 시경석꽃 35,000원 그죠 여기도 꽃 두 대 달았습니다 20번 시경석꽃 35,000원 여기도 꽃 피어 가 있습니다 21번 배추석꽃 그죠 여기에 꽃 보이시죠 이렇게 현재 이렇게 꽃이 피어 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요 해 가지고 요거는 태국에서 그 채집 한 종이에요 채집 채집종이라 가지고 잎이 조금 이게 우리가 1년을 기르면서도 안 있으면 잎이 잘 안 붙어 잎이 붙어 가 있으면 이렇게 예쁜 꽃이 안 피겠죠 21번은 35,000원 22번 그죠 배추석꽃 그죠 여기도 신화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것도 35,000원 향도 좋습니다 들어보니까 23번 배추석꽃 35,000원 여기도 신화가 이렇게 던실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죠 대궁도 던실하고 요것도 그렇고 요렇게 된 요 배추석꽃도 봤죠 석꽃 덴드로 비우면 이게 엄마가 조금 쪼그리지도 아니습니까 이게 신화가 아니습니까 한 10cm 이상 자를 때까지 물 주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아니습니까 이래가지고 잘 자라고 잘 이래가지고 내년에도 건강한 꽃들 보게 됩니다 너무 어렸을 때 물을 줍으면 간단하게 신화가 올라와 버리면 힘을 못 써요 24번 속화석꽃 그죠 속화석꽃 요거입니다 종자목인데 음 종자목인데 아니습니까 우리 저희들이 크면 이래가지고 조금 너무 크면 40cm 50cm 택배 보내기가 너무 곤란해 가지고 이제 이래가지고 올해 꽃이 필수 있는 사이즈를 먼저 지금 판매를 하는 거예요 속화석꽃 25,000원 요렇게 이래가지고 지금 현재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속화석꽃 24번입니다 24번 25,000원 25번 속화석꽃 그죠 요렇게 이래가지고 요기도 우리 부양 부작분에 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 25번 이제 25,000원 속화석꽃 25,000원이고 26번 치스코 그죠 닌들리 요 꽃집입니다 지금 현재 꽃대가 요렇게 맺어 나오고 있습니다 밟을 수도 안 있으면 열매 밟을 수 있습니다 요 26번 26번은 가격 35,000원 27번 치스코 요것도 35,000원입니다 요게 밟을 수 있습니까 아주 좋고 요것도 신화가 자랄때는 아니었습니까 물을 주지 마세요 물을 안주고 아니었으면 신화가 잎이 피해지원하면 물을 주시면 됩니다 그리피시아눔 그죠 35,000원 요게 요런 노란꽃이 핍니다 요게 지금 현재 요렇게 꽃이 달았습니다 그리피시아눔 그죠 이게 35,000원 요기도 여기도 꽃이 요렇게 달았습니다 그리피시아눔 요는 순수하게 노랗게 해가지고 대공이 사각이 되는 아니었습니까 아주 고급종이에요 지금 일반 시중에서도 요것도 안있습니까 5만원에서 안있습니까 한 7만원 정도 판매 그 사이에서 판매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양해서 막 뿌립니다 30번 그죠 포켓러브 교배종 25,000원 여기에 꽃이 여러개 나왔습니다 요게 작년에 분주를 해가지고 해가지고 해서 좀 작아졌는데 엄청 꽃들 많이 다는 종이에요 아 이거 어디서 냄새 많이 나지 25,000원이고 이거 30번 25,000원입니다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31번 어 포켓러브 교배종 여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목판에 붙어져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꽃이 이렇게 피어 가 있습니다 요거는 15,000원 어 어 커드리칼라 어 오늘 아까 끝까지 방송을 보시라 하는 이유가 요거 때문에 그랬습니다 커드리칼라 있습니까 32번 가격 15,000원인데 어 꽃은 현재 요 꽃이 핍니다 요 꽃이 피고 아니 있습니까 요게 전진이 한개 두개 두개가 붙어 가지고 있고 요게 다음 꽃에 여기서 또 꽃이 나올 겁니다 어 그렇게 하고 그 그 어 32번은 요렇게 어 우리 부양 토군에 이제 심어져 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15,000원입니다 있을 수 없는 가격이죠 어 33번 커드리칼라 아니 있습니까 그죠 어 실생이기 때문에 꽃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어 20,000원요 요거 또 요거는 꽃이 조금 큼직하게 해가지고 안에 네비 아니 있습니까 정말 아니 있습니까 화려한 화려하게 아니 있습니까 그렇게 만드는 색깔이 색깔 대비가 정말 잘 된거에요 어 요것도 이게 요거는 밟을 수가 한발버 두발버 세발버 네발버 다섯 밟어에 어 20만원입니다 33번은 23 어 또 그 다음에 34번 커드리칼라 아니 있습니까 요기는 꽃이 두개 아 세개가 피어있는데 어 전진은 한개 두개 세개입니다 전진은 한개 두개 세개 네개입니다 전진은 네개인데 어 요것도 꽃이 아닙니다 상당히 좋은 꽃이에요 어 요거 한번 봐보세요 여기에 커드리칼라 25만원 나오고 있습니다 33 34번 35번 어 트레아니 알베센스 어 트레아니 알베센스 요거 꽃이 이렇게 피고 있고 어 요것도 전진이 한개 두개 세개 세개인데 여기도 지금 저쪽에는 하나 아직까지 꽃을 물고 있고 어 여기는 꽃이 물고 있습니다 요것도 트레아니 알베센스 여기 알베센스 니 봐보세요 멋있죠 이렇게 이제 피는거고 음 밟어 주는 뭐 세지를 세지를 못합니다 한개 두개 세개 네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아홉 열 열 열 열 열 열 세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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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체 중에서 무늬가 나온거 이게 이제 꽃이 이렇게 많이 피었습니다 어 요거 아무튼 이번 대구 전시회 아니었습니까 어 잘 오셔가지고 어 어 오셔가지고 좋은 꽃 많이 많이 아니었습니까 구경하고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많이 오셔가지고 눈높이를 많이 올려가 대구 이제 저희들이 전시회 가고 또 이제 그 더 위로 아니었습니까 서울 쪽으로 한번 진출해야 되겠죠 그죠 서울 쪽으로 진출해 가지고 어 부양의 위상을 아니었으면 널리 떨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좋은 꽃들 아니었습니까 기를 수 있는 그날까지 아니었습니까 부양나는 열심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어 아무튼 지금까지 어 즐겁게 시청해 주시고 오늘도 완판을 기대하며 아니었습니까 부양은 늘 완판이었습니다 완판을 기대하면 오늘도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어 전시회에 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